하늘 끝내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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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톤앤톤 알죠 톤앤톤 오늘 그래서 그렇게 맞춰줬어요 근데 이걸 빨았는데 엄청 쭈글쭈글해졌어 이거 봐요 이런 느낌으로 입어졌습니다 이런거 느낌 알죠? 하늘 끝내주는구만 날씨가 오호 원장님이 저 아침에 차 막히는거 차 막히는 시간 아니라고 막 누가 그러던가요 맨날이래요 맨날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공사 때문에 이렇게 맨날 늦네요 공사 때문에 이렇게 맨날 늦네요 하루에 나의 마음을 알아줬음 사과에 공사할 수 있을까요? 사과에 물이 없어서 안 해? 그냥 안 해 안내 고맙다니까 스타베리 치즈케이크 진짜? 진짜? 음 엄청나게 다 됐어 다 됐어 왜 이렇게 눈이 나? 왜 이렇게 눈이 나? 왜 이렇게 눈이 나?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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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귀여워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에이차이, 안녕 안녕 일단 밑반찬 다 써? 응 이렇게 콩나물이라는 거 준비를 다 마친 상태는 아니지만 화장을 덜 했어요 이제 맨날 차에서 하는 게 습관이 됐어 오랜만에 이거 맬까? 귀여운데? 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하 그냥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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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The pattern 이거 스콘 하나만 할게요 저는 집사는 다른 얘기예요, 제가 진짜 많이 해요, 그냥 어깨에 안에서 마시면 되어서 저거 좀 알겠어요. 왜 그렇게 먹을까요? 제 귀신은 해줘서, 나내랑 말이에요, 쪼아넝스. Season 2 저희 반 학생이 저한테 편지 쓴겁니다. 안녕! 너무 사랑스러워. 애기들이 사줬어요. 근데 다 녹았네. 다 녹아서 짜부짜부 됐네. 귀여워 이거 봐. 너무 귀엽다 진짜. 너무 귀엽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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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너무 귀엽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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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경우도 보면서 죽인다 오늘. 나 오늘 이거 먹는 것도 다 딸 거야. 아... 근데 높게는 나오는데 맛있어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. 어? 이정.. 오일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 와 진짜 맛있어보여. 야 너무 춰. 야. 보이이. 보이이. 깍게! 아, 이 치욕 이쁘게! 아, 진짜 신경냐? 아, 이거 얼마 마냐? 음! 아, 나 요즘 에스파한테 먹었어? 에스파? 어. 그거 있는 애들! 디뷔차 시카홍을 넣어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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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 이렇게 16분을 이거 제대로 찍혔을 거 아니야? 와, 배트러워! 네. 맛없어서 남기는 거 아니에요, 알겠죠? 배불러서 남기는 거예요, 남기면은. 하하하 아, 이거. 미쳤어요. 이렇게 안나온 기름. 그 다음에 반죽드. 이제 오징어 ㅋㅋ 하하하 오징어 물이 안 나는데 눈썹을 안 그려서 살짝 민망하긴 하지만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. 오늘 살짝 귀엽게 입지 않았나요? 스트라이프 티셔츠에다가 그리고 이 멜빵 치마 이게 오버더문 폴리 이건 카라멜과 스파라멜 이건? 이건 아메리카노 이건 아메리카노 맛있어 음! 무슨 맛이야? 진짜 맛있어 근데 어제부터 아까부터 사무실을 한다고 촬영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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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 시작